죽었다. 죽었어. 색깔이... 누가 공격했네. 색깔이 죽었네. 소라기가 먹는다. 죽었어. 어린데 아깝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쇠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해루팡님과 바다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소라... 요즘 핫하죠, 핫해. 그래. 소라랑 바카지 보이는 거 다 잡아볼게요. 낙지 잡을만한 사이즈 있으면 낙지도 노려보고 오늘 어떤 걸 잡을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바로 출발할게요. 출발... 우와, 크다. 좋다, 좋아. 대박, 대박. 이게 있다고. 그래, 저런 거 있어야지. 어휴, 홍합 봐라, 홍합. 너무 잦다. 홍합 가져가려고 해도. 이거 홍합들이 맞아요? 뭐야? 아니, 너무하잖아. 아, 이렇게 작은데 보라돌이야? 아, 보라색이라서 은근 심쿵했는데 작은... 가보니까 좋네. 아, 드디어 꽃을... 꽃은 봤는데 이거. 여러분. 꽃은 있는데 주인공이 없어요. 아, 이 소라. 소라 어디 갔어? 아, 이거 갱꽃인가 이거? 소라꽃 아니요?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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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가 없어. 꽃만 있고. 아, 여기도 꽃이 있어. 있는데 소라가 없어. 소라가 왜 없는 거야? 어? 왜 소라가 없는 거야? 이것도. 이거 꽃이 있잖아. 아, 이 갱꽃이구나 이거. 갱이 막 우... 와, 이 갱 봐. 아, 난 소라. 소라. 아, 왜 소라는 없냐고 맨날. 맨날 갱만 봐. 아, 자개 있다. 자개. 오랜만에 본다. 네? 자개. 자개? 응. 어우, 자개가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보라색 자개. 오랜만에 보는 자개. 야, 너라도 오랜만에 본다. 자, 살려줄게. 짠. 야, 이거 너 무슨 조개냐. 아, 죽었네. 에잉? 이건 뭐냐. 아이고, 뭐 죽었나봐. 아이고, 낙지가 또 죽어있어요. 이 어린... 이 애기낙지들이 이렇게 죽어있지? 아이고... 무럭무럭 커서 겨울에 나한테 잡혀야 되는데. 어? 여러분. 여기 드디어 한 마리. 아, 여기. 살았죠? 어우, 살았어. 아, 세 마디. 어딜 가나 세 마디요? 응? 아, 2.5마디? 이거라도 하나 일단 겟 했습니다. 겟. 소라 한 마리 획득. 오,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여러분. 여기, 여기. 오, 이제 올라와요. 오, 이거 사이즈 괜찮죠? 와, 나이스, 소라. 나이스. 두 마리. 여기, 여기. 바닥에서 올라오는 여기도 소라, 여러분. 근데 너는 진짜 너무 작다. 양심상 너는 보내줄게. 자, 올라옵니다. 소라 올라와요. 자, 천천히 가야지. 태극팡님, 주먹. 어우, 주먹소라. 봐봐요. 오, 괜찮아. 응, 괜찮아. 여기서 이 정도면 크지. 그렇지. 쑥아, 쑥아. 축하, 축하. 물 슬슬 올라오네요. 여기 또 있죠, 여기. 네. 아, 왜 이렇게 작아. 여기, 여기 있어요. 짠. 진짜. 야, 안가져. 여기 들어가. 아, 여기 또 있다, 여기. 이게 땅속에 너무 박혀 있어서. 오, 이 사이즈가 있어. 오, 여러분. 괜찮죠? 사이즈, 오, 좋아. 나이스, 소라. 아, 이게 올라온다. 아, 신난다. 신난다, 소라, 소라. 자, 더 찾아볼게요. 아, 이게 땅속에 박혀있네. 이제 슬슬 올라오느라고. 아, 완전 유심히 봐야 돼요. 천천히. 오, 여러분. 오, 이거 뭐야. 너. 야, 씨. 이거 한 마리밖에. 아, 이거 여기 두 마리. 오, 여러분. 여기, 여기, 여기. 오, 나 이거 발견했어. 소라탑. 여러분, 여기, 여기, 여기. 한 번에 몇 마리야. 하하하하, 대박. 아, 그래, 이런 거 나 보고 싶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형, 소라탑 나 발견했네. 와, 소라탑 발견, 드디어. 나이스, 소라. 형, 대박, 대박, 대박. 좋아. 근데 너무 작은 거는 이런 애는 살려주고. 아, 떨어뜨려 놓을까? 떨어뜨려, 떨어뜨려. 여기에도. 야, 강타. 짜잔. 나 발견했구나. 나이스. 우리, 우리. 드디어. 이렇게 세 마리 한 방에 잡아도 기분 좋지. 작은 건 떨어뜨려주고. 오, 여기도 있었는데. 너도 떨어뜨리고. 있어. 있어. 오, 해로팡님. 오, 사이즈 좋아. 상수라, 상수라. 오, 작은 건 버리고. 작은 건 떼줘요. 떼줘? 예. 짜잔. 똥. 아우, 안녕. 나이스. 아, 여기 또 있다. 여러분, 여기. 짜잔, 올라와요. 소라, 나이스. 나이스. 아우, 조개. 조개는 살려주고. 어우, 살조개. 야, 이씨. 나 살조개 겨울에 내가 먹어야 돼. 자, 가자. 우리 집에 소라. 아, 여기 또 소라꽃에 한 마리 붙어있는데 너무 작아요. 아, 작다. 들어가. 갱수준이야, 갱수준. 잘 좀. 또, 제가 칼 같아 아겠다. 먹아 봐야 돼. 또 돌 밑에. 오, 소라. 호호호호호흐 너 받아, 이렇게 쓰고 했으니까 안 보이지. 그니까. 장난해. 돌 뒤집어야 되나 봐.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 진짜 있어 진짜 뒤집으니까 있어 너 밑에 숨어있으면 어떡하냐 장난해 뒤집어야 되나봐 나 뒤집게도 안가져왔는데 그냥 뒤집을 뻔했어 여기 있죠 근데 작다 들어가 뒤집으니까 일단 그래도 이거 작다 너도 가 팔조개 이거 엄청 크다 썰었어요 지금 먹어도 되나? 지금? 엄청 크네 팔조개 오씨 뭐야 뒤집었는데 발로 퍽 했는데 이렇게 막 태서 숨어있어요 이런거는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 우와씨 깜짝났잖아 여기 꽃이 있어 나 돌 뒤집기 좋은데 깜짝났다 이정도 나와야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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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좋아 어떨결이 봤는데 좋아 좋아 소라 이정도 나와야죠 나이스 더 없나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라 바닥소라 바카즈가 물까봐 손을 못 넣겠어 손 아픕니다 어 바카즈가 공격자세 자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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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오오 무서워 이 새끼 오 무서운데 아주 사나워 쪼 쪼 쪼 쪼 쪼 쪼 이러다 나 물리면 진짜 뭐가 있어 니끼치 에이 어유 갱 봐 진짜 갱이 무지하게 많아 오우 무더기 아유 와 개人 어휴 한주먹 그냥 한주먹 uine 여기 갱꽃이네 여기 갱꽃이 있었어 와 진짜 많다 형 소라 뭐야 꽝 소라 오 여러분 여기 소라 소라 사이즈 괜찮죠 와우 나이스 소라 그래 이런 거 나와줘야지 그래도 나이스 뭐지 와 이거 아 못 잡았다 도다리 아기 새우가 이렇게 커 새우 새우 있어? 새우? 아니 한 이만해 검지 새우가 커 이만했어 왜 안잡았어 너무 빨라 오 너 좀 사이즈 개장 사이즈인데 자 그래 주자 야 이거 이거 봐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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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식 에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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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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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조가입니다 에이 소라 몇 개 먹을만지만 이렇게 잡았어요 와 낙지에요 여러분 오 나가다가 낙지 한 마리 희마리가 없어 애기 낙지 한 마리 오 귀여워 완전 귀여워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와 야속나봐 어집나 아 그래도 애기라도 봐서 반갑다 야 이거 엄청 많아 나가는 길에 어 이 작은 낙지 다시 보내주겠습니다 안녕 희마리가 없어 희마리가 없냐 근데 어? 희마리